어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 진짜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미투부를 해 됐다 헬기, 헬기 기름 15% 남았어 헬기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이거? 여기 여기, 저 인도로서야 야 그래도 형, 오랜만에 디자인 센스있게 만들었네 그래도 웬일이야? 깍두기로 안올리고 깍두기는, 야 그거 제일 처음에 2x2였어 그지? 맞아요 깍두기로 시작했어요 어 2x2로 시작했어 야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뭡니까 주차장이 이거, 이거 아니었잖아 옆에 큰 주차장 따로 있어 옆에 응 그치 뿌리 깊은 나무 봤을 것 같은데? 우리집 뭐? 아니 뿌리 깊은 나무 말이야 쟤네들 아아 그렇겠다 어 총도 있네 총 하나 들고 다닐게 루니 에레버스 불러드릴까요? 잠깐만 나 지금 위에서 팟킹좀 아 오케이 아 팟킹 아 발레팟킹 누가 발레팟킹좀 이래 개빡킹 야 총알이 없냐 위에 올려야겠다 이거 아 그냥 위에 올려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 이건가? 총알 그게 뭐 메리드라 총알 만들어야 돼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갑니다 가서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아 온실, 온실에 식, 그거 풀도 키워야되는데 아 아 장전되네 장전되네 아이온플레이트 아이온플레이트 몇개 스물여덟개 오우 좋다 이거 뭐야 총알이 벌써 이렇게 장전되버린거야 아이온튜브 두개 아이온튜브 아이온튜브 아 총알 넣어놔야겠다 이거만 써야겠다 이 집은 침대있어? 어 2층에 있어요 침대는 막 그거 해야돼 너희들이 해야돼 만들어야돼 자기가 만든것만 적용돼 네 그래 셋업기어 6개 그게 언니나 창이 없는데 창? 창위에 있어? 창 어 몰라 위에도 없을거야 창은 없을거야 창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창 없어 그러면? 창 만들면 돼 뭐로 싸울려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안싸울려고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안들어갔지 아니 왜그래도 하나 털어야된다니까 아 지금 털 땐 털 땐 다 두려가지 어 셋업기어 다음 배터리 6개 배터리 6개 됐고 있고 다음 지금 지금 한번 털어 지금 한번 볼트 몇개? 50개 50개 50개? 잠깐만 어 어 아 되겠다 뭐하는데 지금 뭐 만드는데 아까 그 배 만들려고 아까 그 배 아 그래 그 배 만들고 평정 한번 떠나가지고 그 배 만들고 그 배 위에 응 이거 어 대포 만들자고 대포 네 그리고 기름 5개 그 다음 네 알루미늄 파이프 몇개? 열두개 열두개 알루미늄 파이프 오케이 일렉트로디컬 와이어 여섯개 여섯개 네 와 오케이 됐어요? 네 됐어요 아 그럼 바로 만들면 되겠네 야 토치 있죠? 있어요 포바크래프트 끌고 나가야 돼요 이거 지린다 와 내가 했던 생존 게임 중에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던 적이 있나 싶다 진짜 아크도 역대급이었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네 이거 진짜 지린다 이거 이 서버에서 엘리베이터 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 없어요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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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엘리베이터 있던 집은 엘리베이터 고장났거든 우리가 또 털기도 다 털었고 그게 지리네 지리네 내가 엘리베이터 만들려구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말고 또 엘리베이터 쓰네 하면서 또 또 척살 한 번 했구나 또 우리 전에 있었어 우리 전에 아 누가 만들어놨길래 어 털기 좋은데로 그냥 털어봤어 엘리베이터 부품 빼갔어? 아니 그냥 걔네들 걔네들 부품을 빼갔지 음 창고 어 온몸을 빼갔지 아 개 웃기네 걔네들도 그때 우리한테 보트 주지 않았나? 보트 주고 뺏기고 했어요 어 그랬던 같은데 보트 빨리 만듭시다 잠깐만 재료 만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하루만에 만들었다고? 이거 어 하루만에 만들었어 하루만에 만들었어 미쳤네 저 더 나가야되나 본데 아 호버가요? 어 여기 누르면 더 빠른건가 뭐 이 안에 뭐가 있어?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자원이 모으기 쉽.. 많이 쉽.. 쉽다는게 느껴지네 한번 닫아볼게 공식 서버가 이렇게 하루만에 이 정도 집을 만들 수 있다는게 야 이거 위층에 나 헬기 다 박아나서 그런가? 세용아 아니 아니면 그런거일수도 있어 하루만에 이만큼 못 만들지 근데 하루만에 다같이 만들어준거지 사람들거 다 후려쳤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자원이 된거 아냐 씨 자기들이 모아둔거를 그 사람 며칠지를 하루만에 다 수거해봐 한달에 만들거 하루에 만드는거지 뭐 어 잠깐만 이거 못올라가는구나 꼭꼭 꼭대기에 누가 올라간거야 지금? 꼭대기에 없어 엘리베이터 탄 사람 없어? 아 엘리베이터 제가 타고갔다올까요? 타고가서 헬기좀 빼주세요 위에 있는거 지금 만드는게 뭐야 카고시비거 아니지 어 아니야 에레브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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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 이건가? 아 건봇 에레브로스 잠깐만 나 볼래? 에레브로스 나? 어 에레브로스 이게 도안같은게 한사람 밖에 한사람이 못봐 한사람 밖에 이거 어떻게 꺼 도안 아 됐다 어 E 누르면 돼 됐어 됐어 왜 안만들어지지? 캔스타테일 어어 아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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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리 꽤 길다 이게 예 길어요 형 어? 이거 총 쏘면 죽어? 머리 한방에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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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와 이거 뭐야 와 이게 지금 안만들어져요 지금 이 안에 이거 물에서 나오면 나와봐 어 지금 계속 장애물이 있다는데 헬기 지금 가고있네 헬기 뜨세요? 안떠요 왜 박혔어 박혔어 아 그럼 그것때매 그런가보다 헬기 헬기를 왜 거기다 됐어 터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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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되는게 귀찮아서 피 빠지지마봐요 총알 쏴서 핵이 지금 터트리는거야 지금? 네 터졌어? 아니 총알이 없네 총알 있어 총알 있어 내가 내가 터트릴게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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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장대 하면돼 재장대 하면돼 어 됐다 됐다 안풀어도 되겠다 어 안풀어도 되겠다 하지마 하지마 내려오면 돼 내려와서 이제 저거 만들면 돼요 네 아무나 거기다가 어 곡괭이 질하면 돼 저기 흰거에다가 여기다 곡괭이 질하면 된다고? 네 그게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어 그게 제작하는 과정이야 우와 빨리 다 내려와 개 귀찮으니까 흐흐흫 야 이거 언제 혼자서 하고 있어 아 어색 어 풀 키우자 풀 온실이다 온실 지린다 지려 풀 키우면 뭐가 좋아 이걸로 밥 먹을까 만들 수 있겠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불 지르는거 개빠르네 네 이게 제일 빨라요 어 토치 토치 지린다 그거 두개 없어요 그건? 네 한개밖에 없어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스터 형님이 토치 한 세개 날래 먹었어 네 왜왜 토치만 들면 이상하게 죽으시더라고 버그 때문에 계속 죽어가지고 아 약간 그 아이템에 그 계속 제작하는데 잃어가지고 약간 속상했나봐 루님 와 아니야 토치는 약간 뒤끝 있으시네 헬기보다 토치가 더 아까워 맞아요 그런거 그니까 그니까 토치 계속 잃어버려가지고 뒤끝 있으시다고 아니 난 그냥 대놓고 그런데 앞끝 있으시네 앞끝 있으시네 어 앞끝 서서히 제작되는게 눈에 보이네 네 와 이게 재밌는거 같아 보이는게 우리 이거 4대를 타고 가는거지 아니 딱 2대를 타는데 하나가 이제 그걸 조정을 하고 한대에 아마 대포가 한개 설치될거거든 그니까 이게 한명이 조정을 하고 한명이 대포 쏘고 해가지고 딱 2대 만들어서 가면 개간지잖아 야 하나 더 만들어 루니어 하나 더 만들어 하나 지금 하나 더 만들어 하나 지금 식량 제로인데요 지금 푸드 식량이 없어요? 저한테 오세요 위로 여유로 피가 순식간에 좀 빠지는데 잠깐 자 빵빵 드릴게요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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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되지 노예들이여 빵먹고 일어라 자 여기 빵 하나 드릴게요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 마무린도 없네 채 아 나도 없는거야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거있죠 아 초록색이 배고픈 게이지야 배고픈거에요 저정도 충분했지 않았는데 먹었습니다 그냥 네 실제로 빵 먹고싶다 햄버거 햄버거 네 지금 있다구요 라치 라치버거 아 먹고싶다 햄버거 리치버거 라치인가 리치인가 어디서 나왔어요 햄버거 지금 어디 사놓고 먹었어요 아 아 배달시켜야겠다 맥도날드에서 아 맛있겠다 근데 맥도날드에서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게 맥도날드야 맥도날드에서 뭐 먹어 어 형 얼마짜리 배달되는데 몰라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? 아 나는 맥도날드는 치즈버거 날 제일 좋아해 아니야 식일때는 한 2만원치 시켜야되는다 왜? 그래야 배가 부르지 오 이제 배 와 미쳤네 모양이 같이 간다 딱딱딱 올라간다 맥잉 있으면 맥잉 먹어 맥잉 개맛있어 맥잉? 어 맥잉? 맥잉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 됐습니다 어 됐다 완성 완성 와아 프로덕트 컴플릭 와우 이제 여기다 포탑 만들어볼까? 뭐야 포탑 이름이 왜 포탑 그림이 왜 안보이지? 팔레서포트 티어3에 있는데 그니까 여기다 포탑 달아야되는거 아냐 내가 만들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와 두명 탈수있나? 세명? 스틸 튜브 아 여기 밑에서 없는거 이게 그 저겁니다 스포츠카 같은거에요 지금 이 보트계 배계에 SUV급 아닌가 SUV? 아 SUV 페라리급 제가 불러드릴까요? 포르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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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V급이 이 정도만 진짜 엔진 미쳤지 보자 AT가 보자 이게 익스플로전 쉘 오우 슈팅 50m 35m 이거 어떻게 가는거냐 출발이 안되네 세미 오토 슬링샥 기름이 없나? 아니 밑에 밑에서야 메리페스트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가는거 같아요 그리고 좋다실 방향만 탐고 아 밑에서 이제 그게 있는거구나 엔진실이 따로 있구나 네네 룬이 뭐라고요? 헤비 AT건 아까 헤비 AA건 아까 잠깐만 이거 신즈님이 한번 올려줬었던거 같은데 아 거기 짓는게 두개야? 어 걔네들 아까 못 알았대 잠깐만 신즈님이 한번 이거 누구야 왜 왜왜왜왜왜왜왜 어 뭐야 뭐야 야 저새끼 뭐야 아 죽었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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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어 문 닫았는데 문 닫았어 야 어디서 왔어?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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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 뭐야 아 내가 총 들고 오는데 정말 다행이네 이거 죽였어 뭐 죽였잖아 내가 죽였어 죽였어? 아 놀래라 아 뭐야 이스터즈니몸이네 이스터즈니몸? 걔 아까 어디갔어? 뭐야? 아 같이 죽었는데 더블 더블스킬 럽샷 럽샷 아 그러네 그러네 시체가 없더라고 이스터즈니 시체는 있어요 이스터즈니 시체인데 그거는 나 안 뒤져져 이상하게 아 이 자식 뭐지? 문 열린데도 없어요 제가 문 닫고 왔어요 아까 어 잠깐만 야 근데 걔 뭐야 저거 총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야 섀도우 위 뭐야 우리 집 앞에 호버크래프트있죠 섀도우 린이네 들어왔어 아까 닫았어요 문 얘가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지? 어떻게 들어왔지?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총속에 나는데 누가 무슨 검정색 무슨 히트민 암살자처럼 와가지고 담스버 있고 있었는데 그니까 뭐야 무슨 상황이야 야 이거 밑에 뭐 어디 구멍난거 아냐? 락크로버프트 녹화번 돌려봐야되나 이거? 우와 갑자기 여러분 봤어요? 어떤 상황인지 지금? 이 안에서 나오던데 집안에서 자 이거 딱 만들어봐 디스커넥 나갔다 이거 설마 핵인가? 핵일까? 핵은 있어 이 게임 그러면 아 집이 문이 안열려 지금 렉이 좀 있네요 있어봐 그러네 오 근데 언제 들어왔대? 오 깜짝 놀랬다 진짜 그니까 누가 옆에서 총 쏘는데 다들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당황해가지고 바로 쐈잖아요 이상한 놈과 같이 나도 나도 그래서 나도 바로 쐈거든 총으로 어디지 어디서 온거지? 잠수소배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핵였던거 같은데 버그같은 버그나 맞죠? 이거 지금 뱃소리 누구? 없어요 어 진짜 소름 돋는다 갑자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뱃소리 장난이 아닌데? 뱃소리 들린다 어디서? 나 지금 핑 장난 아니야 지금 저기 내 옆에 계신 분 누구에요? 네 저 로스님이요 어 이거 문 안열리세요? 이거요? 네 열리는데요? 아 난 왜이래 난 문이 안 난 문이 안돼 문 열리고 달리는 사람 일단 문 다 닫아요 네 제가 닫을게요 어 나 지금 이거 나 대접해야 될 것 같아 핑이 터져가지고 나 채팅도 하나도 안보이고 로스님 채팅 돼요?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저도 안되네 저도 돼요 나도 안되네 야 우리가 지금 렉이다 나가야 돼 우리가 렉인데 우리가 렉이야 일단 제 바리 다 먹었죠? 아니요 못 먹었어요 제가 먹을게요 빨리 빨리 아 로스님 있어 정말 다행이네 로스님 일단 다 먹고 어 아 됐다 야 그럼 우리 연결 끊어 우리는 룬형하고 나하고 이스터즈님 네 이스터즈 시체가 안먹어져요 안먹어진다고? 네 안먹어져요 진짜 아 핑 튀었네 핑 78이네 지금 응 안먹어져요 뭔가 지금 좀 이상했어 어 나 왜 10일인데 리플렛이 해버리네 됐다 이제 최적 가자 헐 블루스타님 50분째야? 진짜 이게 확실히 지금 서버 접속 문제가 좀 심해 이 게임이 90이 그러니까 서버 보드가 얼마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스터즈 시체는 보이는데 이게 선택이 안되네 어? 서버 명이 안뜨네 난 뜨는데 진짜? 저거 떠요 아 된다 왜 이거 누구야 저요 저 아 이스터즈 오셨구나 자 이게 서버가 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발매된지 4일밖에 안된 게임이어서 어 렉이 좀 심하네요 그래서 30분 동안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되서 이거는 이후에 한번 진행을 해서 한번 다 주기로 가겠습니다 어 한번 정말 다음 편을 정말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겠구요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